프랑스는 수영이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고 있고, 파리 곳곳에 많은 공립수영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는 수영복과 수영용품은 어디서 사야 할까요? 바로 데카트론입니다. 데카트론은 수영복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육용품을 판매하는 스포츠 전문 매장인데요. 스포츠계의 이케아라고 불릴 정도로 저렴한 가격대에 다양한 스포츠용품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데카트론의 자체 브랜드는 특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수영복 중에서는 무려 4유로짜리도 있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6천원도 안되는 가격입니다. 데카트론 자체 브랜드인 나바이지 브랜드 상품이네요. 그 외에도 성인 수영복도 10에서 21호 정도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니 파리에서 수영복이나 수영용품을 살 때에는 데카트론에서 구입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